우리 2023년 표축업 뒷면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요. 예시가 부세주죠. 왜 부세주인가요? 온전히 하기 때문에. 우리를 완성시켜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를 완성시키시는 나를 온전히 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외쳐보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2023년 기도 제목은 새로운 피조물로 사게 하소서. 새로운 피조물로 사게 하소서. 2월 1, 2, 3일 수목금입니다. 저녁 7시에 셋사람 부흥회가 있습니다. 이번 2월에 말씀 전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또 함께 모여서 의뢰받을 수 있는 사람들 다 보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우리가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성령의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력을 하나님의 성령의 성령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령의 성령으 모든 것이다. 이러하실 것이다. 2월 3일 수 1.5 두 분에